인클루시브 호텔 수완노루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생명은 아니고 이제 시내에서 떠나는 날인데 왜 이렇게 날이 좋아서 짐을 들고 막 이렇게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더워 이게 나트랑 날씨인 건가? 이게 원래 날씨인 건가? 그러니까 우리 3일 동안 되게 시원하게 다니는 거였어 우리 그래 부르는데 아까 400만동 넘게 나와서 엄청 당황했거든요? 꼭 그 수완도로까지 350으로 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무슨 산 바이? 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이나 깜라인으로 들어가는 정찰제? 그래서 그걸로 누르면 350 정도에 갈 수 있어요 지금은 1시쯤이고 2시쯤에 갈 수 있어요 또는 2시쯤에 갈 수 있어요 3시쯤에 갈 수 있어요 여기 물 뿌려지는 거 보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너무 평화로워 여긴가보다 ayr stairs 오늘의 말씀은 가 finde 거의 hakk는 중 아 입 어떻게 해야 오 바람 너무 시원한데? 하.. 바다 너무 좋아! 멋있다. 하러 가자. 너무 좋다. 인클루시브 호텔 스완도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 뭐 할 거야? 쉬었다가 짐 좀 정리했다가 다시 짐 정리하고 쉬고 수영장 바로 또 수영복 입고 나가다. 그래서 사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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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밥도 먹고 여기가 음료도 무제한이고요. 밥도 무제한이고 새끼다. 식당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아요. 수영장 그리고 룸서비스는 따로 없는데 시간 저녁 1시? 2시까지도 내려가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안도르 부시기! 저희 이제 수영장 바람이 장난 아니다. 너무 이쁘다. 바닷가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리조트가 바닷가 구경하고 그다음에 수영하러 가려고요. 태풍인가? 아 너무 이쁘다.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 미쳤다. 엄청 이쁘다. 사람도 없어.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 이게 나트랑이지. 날씨 미친 거 아니야? 미쳤어. 너무 좋다 들어가면 안 되나봐요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내에은 사도가 뒤섰어요 오오오오욤 어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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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hic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의 보도가 너무 생각보다 저렴한 una 드디어 현실 여기가 그럼 이걸 봐봐 이렇게 너무 좋다 여기 저쪽에서는 수영장 어머 머리모다 저쪽에서는 수영장 근처에 있는 파이어 여기도 오히려 온몸하고 갑시다 차가워? 여기 애기들장인데? 그럼 저기 아니면 여기? 생각보다 안 차가워 오 차가워 오 차가워 뚝뚝뚝 혹시 떠내려온 예은이 본적 있으세요? 누구세요? 뚝뚝뚝 너 어떻게 갔어 이거? 야 이거 쉬운게 아니라고 뭐 시켰어? 이거 내가 이거 테킬라 이렇게 바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거 소리라고 적혀있는 거는 통짜고요 돈이 있는 것들은 다 보내야 되는데 이게 웬만한 거네 땡큐 우리 승주는 데킬라 뭐 먹자? 데킬라? 땡큐 모든 게 다 프린 이곳 지금 데킬라 냄새 대박이야 천국인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칵테일 데킬라 선 라이즈 혹시 약간 칵테일 고민되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오렌지카 트로피칼? 약간 그런 거에 럼틴 건데 맛있어요 아 해도 너무 좋아 지금 아 해도 너무 좋아 지금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아 나는 확실히 더운 나라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 물 있고 더 없고 데킬라 파는? 데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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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샷 있잖아요 조금씩 먹으라고 있는데 저희처럼 한 번에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소금 모양 다 먹어도 되니까 한 번에 먹으면 안 돼요 얘 쌍두 진짜 착하지 않냐? 내가 생각한 거 아니야? 이 친구가 해만 나오면 자꾸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제가 항상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텐션을 좀 낮추라고 하는데 시선 걸렸어 벌써 차분하잖아요 알아요 쌍두에 그러진 않아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나도 행복해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나도 비나콜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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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나 여기 데려다줘서 비나콜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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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긴 한데 근데 나중에 보면 눈물 날 만큼 그리워 오리 젊을 때 여행하세요 어른 남이 때보다 남이 때보다 남이 때보다 더 힘들었어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밤새 뜬 뜬 젊을 때 여행 여러분 여행하세요 시간 끝나고 스냅바 있다 그래서 6시까지였고 지금 5시여서 잠깐 요기거리 하려고 왔어요 부패식으로 되게 있어가지고 뭐 디저트나 이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약간 튀김류나 간단한 진짜 스냅바네 뭔진 모르겠는데 만두, 소세지, 치킨 그리고 제철과일, 디저트 저녁 아니고 스냅바에서 간단한 요기거리 왼쪽 풀장, 풀장 두 개 있는데 풀장 왼쪽 거에 바로 앞에 있어요 소세지 진짜 맛있어 진짜 빨리 먹어 아껴먹어야 돼 왜 이러지? 나 핸드폰 한 번만 풀 줄 알았는데? 확확해 우리 저녁 먹어야 되는데 4접시나 먹었어 배 터져 놀랍시다 2시간 정도 있다가 노을이 오늘 좀 이쁠 거 같아요 아니 너무 이뻐 베트남 나트랑 너무 이쁜데요 너무 이쁘죠 나트랑 너무 이쁘 너무 이쁘죠 나트랑 너무 이쁘 저는 일몰이 더 좋을 거 같기도 하고 서쪽에 구름이 꽤 있어요 근데 여기가 서쪽이면 내일 일출이 여기서 뜬다는 건데 너무 기대되는데 일어나요 말이지 눈에 다 안 담겨요 아 카메라에 다 안 담겨요 약간 보란빛인데 약간 보란빛인데 너무 맛있다 오늘 달도 너무 이쁘 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너무 이쁘게 너무 이쁘게 오늘 마지막에 선물을 주네 나트랑이야 전투어 갈더라 전투어 갈더라 이 아이스크림의 커플 너무너무 이쁘게 맥뒤까 여기 디저트가 장난 아니다 이거 봐 초코 디저트 망고 케이크 여긴 롤이네? 그래도 롤 롤이 개구리 카레? 개구리 모양이 나왔네 그래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그러게 생각보다 많이 먹고 싶은 게 없다 치즈 파스타 여기도 있어 생선이야? 닭고기인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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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아, 저녁 먹고 나왔는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제대로 못 먹었어요. 여기 9시에 무슨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그거 구경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바다에 왔어요. 아, 별 많다. 어머, 대박. 별로 안 났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좋다. 화두 소리 들으면서 별 보는 거 진짜 작은 거 같아. 아들과 함께하는 건 다 지쳤어. 오늘은 다 잊고 즐기자. 아무도 우릴 모르니까. Let's sit in my car. Get out of this sun. Let's sit in my car. Get out of this sun. 이건 뭐야? 깜난 아니야? 여기 깜난 라인이잖아. 괜찮겠네. 깜나스. 테킬라. 오메가. 스넥. 스넥. 스넥은 많이 있다. 스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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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주요 니가 너무 이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